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너먼저 가! 야 제가 됐다! 저랑 같이 갈라니까 안되겠어 오! 우와 이거 뭐야? 응? 움직이는 움직이는 얼음이네 꽉 잡고 있어야겠다 저 위에 뭐야? 아 위에 당근! 야 저기 점프를 하라고? 저기 점프를 해야 된다고? 일단 맵 좀 앞니τε 보자 어색 아 얘家 rocket 내 잡고서 점프하면 되고 엥? 오케이 점프를 해야 돼 다시 알고 쯿 쩧amız 으 6000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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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가자. 야 잠깐만. 이게 뭐야. 편안하다. 또 저거 지나가야 돼? 나 가보자 한 번. 흑. 흐흐흐흐흐흐흐흐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ㅎㅎ 벛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됐어 됐어 됐어. 야! 아 이제 이게 문젠데? 2. 3.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냥.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. 그냥 가만히 있어. 와... 아니 왜... 걸치자iros기 속에 성공 prawdy 야, 나 버리고 가지마... 아아아ㅏㅏㅓㅑㅐㅓㅅㅓㅓㅓㅓㅓㅔㅓ 아 졸라 어렵네 진짜 조건이 너무 많아 하 chocol seconds 그마인 읏앰잠깐만 뒤집어주면 안돼 오케 어어엷 흐어엑 흐엑 흐어엑 흐eil 쒸 아유 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 가만 안 돼! 가만 안 된다고! 나도 가만 안 돼! 진짜 미치겠다 저거 진짜 개 돌았다 어후 얍 얍 됐다 저거 어루마다 가져갈 수 없네 저거 와 됐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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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그만 아아아아 이씨 아 존나 아프겠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번 당근은 좀 힘들다 흠 지금уч個스 아 내가 몇께 아 Victor 가지고 activists ans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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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? 어! 오케이. 저거 당근가지고 어떻게 와요? 히히히! 똬룽 힘이 포기하시겠어? 헷 Maine 그러니. 그럼요. 흥? 네가 해봐 이 자꺄. 이리.. 가자아 출발~~ 출발~~ 발진x3 그렇지 오케이 아.. 아 당근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오늘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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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와 우와 당근 저게 뭐야 잠깐만 당근 저기 뭡니까 뛰어내려야 되나요 저기서? 어찌 된거야 저기 왜있어 으 당연히 저게 왜 있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여기다 이거거든요 이 얼음인데 속도로 충만 붙여야 돼 안그러면은 그거 한바퀴 못돌아 으 됐다 그만 쨋 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아 잡았다 먼저 들어가 친구 자 자 넥스트 레벨 밑에도 길이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 와 개돌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어 당근 저기 있다 있네 여기 밑에 있네 왜 여기 있지 됐다 된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! 와 저기 개힘들다. 안돼 여기까지 왔는데! 또 널 포기할 수 없어 당근. 당근아! 아! 여기 힘들었는데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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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앗! 당근 저 어디가? 야야야 잠깐만! 장근아 장근아! 장근아! 너 혼자 가면 안되지. 어? 또 혼자 갈래? 그래 따르더러 가자. 오케이. 나이스 떨어졌지? 됐어. 아 여기 속도 붙이면 돼, 속도 붙이면 돼. 그렇지! 휴. 넥스트 레벨. 와 이거 얼으면 얼었네. 또 왔나. 조용히 여쭤. 해외. 숙소. 해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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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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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매야. 수상한데. 방금 지나온거. 생각보다 속도감 있는 게임이었어요. 오케이. 이용. 오케이. 누르지 말고 이제는. 당연히 어디있지? 당연히 어디있지? 나이스. 랩 좀 볼까요? 한번? 새로운 맵이네. 이제 딱 새로운 맵이네. 동굴. 이제 얼음 없다. 다행이다. 얼음. 아 힘들어. 뒤로 한가 보자. 되게 수상해. 없나? 아닌가보네. 지나가자 빠르게. 오케이. 왜? 어? 어 탈수있네요 이거? 히히. 히히. 아씨. 이걸 타고. 저걸 먹어야 되는데. 굳이 타지 말고. 그냥 먹자. 와이씨. 점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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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분도. 점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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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엉 진짜. 당근 쪽으로 바로 앞에 있는데. 나이스. 됐다. 오. 고 들고 꽤 높아 이거. 고드름이네. 저 뭘해야지 저거를? 저거 뭐 배우는 거 있는데 동굴에서 생기는 저런. 돌가지고 뭐 하던데? 종유석 그래. 맞아. 종유석. 어 뭐야 카트타야 되나봐 어머어머 어허허 나이스 탈출 아래도 길 있고 위로도 있네요 하지만 항상 다른 길로 가면은 당근이 나오죠 그쵸 앞으로 각도 딱 맞춰서 지금이야 잡고 다시 각도 잘 맞춰서 지금이야 그렇지 완벽했어 가자 당근아 가자 어어어어 지금 각도 계속 맞추고 있어야 돼 이건 계속 맞추고 어어 안 돼가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그렇지 어 어 완벽하구만 으 으 종이소 개많아요 무시하겠습니다 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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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들으시면 움직임이 달라져. 당근을 먼저 보낼 걸 그랬나? 으아! 당근을 먼저 보낼 걸 그랬나?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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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당근아! 아 이게 당근이 저기 생공이 제일 좋겠다니까? 당근 방금 당근 튀겼어. 감사합니다. n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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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진짜. 됐다. 지금이야. 대가리. 잔인해. 지금이야. 어, 불안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쫙! 왜 칼딱 두개가 있을까요 왜 왜 두개가 있을까 이거 있지 않을까 왜 왜 어쩌서 뒤에거 타야될까 몰라 가자 왜 칼딱 두개일까 오씨 맵 길어 여기 당근도 싫으라고 그런건가 나가봐 여기서 왜 나가지 못해 나이스 정의 히 땋! 어! 으! 짜아! 으암! 찌아 이말봐! 왜 이렇게 길어 여기! 너무 늦었다! 어우 위험했어! 으암! 으암! 이거 엄청 길어! 으암! 으암! 오우! 빨리빨리! 각도를 잘! 맞춰서! 종유성은 빨리빨리 지나는게 낫고 같다고요? 역시 당신은 한국사람! 당신은 순도 100% 한국인이 맞군요! 빨리빨리 정신이 방송볼때도 나오다니 말이에요! 하지만 여긴 정답이 맞는것 같아요! 나는 한국인이 어우! 아우씨! 야 이국심이 추천하시군요! 역시 나 빨리빨리 외치는 당신! 당신 역시나 한국인! 아 여기가 문젠데! 아 아아아아하 아아아아아아악!! 출바!! 옝! 역시 한국인은 게임을 잘하죠 역시 e스포츠 광고